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는 12일 주일 오후 2시, 서울 구세군 아현교회에서 3개 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연합예배를 드립니다.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합시다라는 주제로 들여지는 이번 예배는 분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전쟁 연습 중단, 군비 축소,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세계 분쟁 지역의 평화를 위한 기도할 예정이며, 남북 공동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는 순서도 마련됩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이번 예배를 통해 남북교회의 성경과 더불어 분단의 끝, 민통선의 흙과 물, 평화와 일치를 염원하는 십자가 등의 상징물을 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의 손으로 봉헌할 계획입니다.